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총재로 있는 한 한국청소년연맹의 성격과 병영캠프 프로그램이 논란입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인사가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부대 내 집단 가혹행위 의혹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죠. 한국청소년연맹, 이게 어떤 단체예요? 예, 아람단, 누리단 이렇게 불리는 한국청소년연맹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청소년 전인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문목으로 세운 단체입니다. 한국판 보이스카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활동 내용을 보면 집단적인 정신교육을 한다라는 구실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극우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시켜서 설립 때부터 이거는 군사독재, 수능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이 황우여 후보자가 이 단체의 총재로 있던 한 5년 반 동안 진행됐던 병영 캠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공개했는데요. 유격체조, 화생방, 각계전투, 제식훈련, 야간 불침번 이렇게 군대 생활을 고스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올해 3월에 대전의 한 중학교 같은 경우는 1박 2일 병영 캠프에 참여하는 1학년생 전원에게 회비를 내고 이 연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TJB 대전방송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영 캠프 참여,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 이후에도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1만 2천 명 정도가 태안 참사 이후에도 이 병영 캠프에 참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윤흔병 사망 사건 충격이 여전한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 그래요? 수도권의 한 보병사단에서 병사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육군 모부대 소속 전모 일병이 피해자입니다. 작년 12월과 올 3월에 선임병 7명한테 생활관은, 내무반에서 진압봉이라든지 또 야구방망이 이런 것들로 집단폭행을 당했고 또 자기의 부모를 욕해보라, 이런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군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또 현재 전일병은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다리를 다쳐서 두 달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들을 수사하고 있고 또 이미 전역한 4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흔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현장 주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어제 윤흔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11명이 28사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윤흔병이 사망한 의무대를 둘러보고 또 보고를 받은 뒤에 3군 사령관, 28사단장 이런 관계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화이팅을 외치는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촬영 사진이 보도되자 SNS상에서는 군기 빠진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다. 또 유족들의 슬픔이나 국민들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비난이 세도했습니다. 비난이 세도하니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호덕 의원은 오늘 부대 분위기가 너무 위축돼 있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반면에 새누리장 쪽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강신명 씨, 경찰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영남 인맥이에요? 오늘 청와대가 신임 경찰청장으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경남 합천 출신이고요.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을 2기로 졸업했습니다. 만약에 강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서 최종 임명이 되면 경찰대학 출신의 첫 번째 경찰총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강내정자 역시 대표적인 영남 인맥이라서 청와대가 지역 편중 인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경남 합천 출신의 유흥수 전 의원이 77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맥, 항맥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주일대사에 내정됐었는데요. 이번에 강신명 내정자까지 합천 출신이다 보니까 합천라인이 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뜨는 거 아닌가 보는데 잔이윤 쇼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죠. 잔이윤 씨.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됐어요. 잔이윤 씨는 2012년 대선 때 미국 LA에 살면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관광공사가 새로운 상임감사로 잔이윤 씨를 임명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나온 논란은 아닌데요. 작년 11월 신임 관광공사 사장에 잔이윤 씨가 유력후보로 거론됐을 때도 이미 보은 인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장 되는 것은 무산이 됐었는데 오늘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잔이윤 씨는 오늘부터 2년 동안 연봉 8,300만 원 이상을 받는 감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관광공사 노조는 보은 인사의 끝판왕이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관광산업 경험이 전무한 잔이윤 씨는 관광공사의 감사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반발했습니다. 말장난을 좀 해보면 잔이윤 씨는 누구에게 가장 감사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앙일보가 세정치민주연합의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비판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반론 보도가 나왔군요. 을지로위원회가 말로는 을을 지킨다고 해놓고 오히려 영사의 사업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중앙일보가 그저께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아모레퍼시픽 본사로부터 횡포를 당했던 대리점들의 모임 대표 서금성 씨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K가 서금성 씨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서 씨는 자기가 원래 했던 말이 왜곡돼서 중앙일보에 실렸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오늘 중앙일보가 알려왔습니다 라는 반론 보도란을 통해서 서 씨가 원래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서 씨는 을지로위원회가 도와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당 도움을 지금 받는 중에도 을지로위원회의 모임에 계속 참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우단체로 알려져 있죠. 자유청년연합. 어제 일본 극우신문이 상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더군요.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7시간 부재의 사실을 상케이신문이 전하면서 정윤회 씨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을 소개한 기사 때문입니다.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가 오늘 이 기사를 쓴 상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은 물론이고 이 기사를 번역해서 올린 사이트 뉴스 프로라는 사이트의 관련자들 또 이 기사를 번역했던 민성철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정 대표는 이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범죄 행위로 고발하면서 대통령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니까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장 대표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를 폭로했던 권은희 수사과장.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작년 7월에 고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 프로라는 관련자들 중에는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송사 때문에 오히려 상케이신문의 기사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아무 입장이 안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